알리슛, 알리슛 한 번 패스? 가장 기본 패스, 패스랑 컨트롤 패스, 패스랑 컨트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우리가 볼을 안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 누가 이렇게 오면 여기 옆쪽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옆쪽 사람이 옆으로 이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각도로 나와두고 예를 들어서 쫙쭉 나간다고? 아, 옆으로, 옆으로 근데 옵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최소 옵션이 두 개인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주려고 하니까 짤러 가요 그럼 나 이리로 갖고 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운데를 짤러 오면 원투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야, 이거 역시 이거 그러니까 딱히 두 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프리미어 기술 배우는 거야, 지금 이거, 이거 연습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두 명만 이리로 오시고 반대쪽은 이쪽 세 명 이리로, 뒤로, 여기 뒤로, 일자로 거기 일자로 우리 일자 일자 이렇게? 네, 패스 주면 제가 이리로 갈 거예요 그럼 저한테 원투 패스 가면서 이리로, 원투 그리고 여기 주고 다시 주고 네, 그리고 여기 주고 다시 주고 여기, 여기 주고 네 아, 원투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? 천, 천천히 네 이것만 하면 근데 패스 플레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아아 천천히 해 볼게요 그래, 그래, 좋아 주고, 나는 여기 각도를 열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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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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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주고 얘를 줘? 네, 주고 어디로 가야 돼요? 각도 열어줘야 되니까 아,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리로 가야죠 네, 각도 열어주고 거기 멈추고 그럼 하영이 또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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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, 반대로 가야지. 한 번 더 받고. 한 번 더 받고. 하영이, 석진이 형 옆으로. 원투. 원투. 아, 이거 진짜. 이게 진짜 초등학생인데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갑시다. 주고. 여기, 여기 주고. 받고. 한 번 더 주고. 아니야. 받고 한 번 더 주고. 아니야. 뭔데? 딴 거 가, 딴 거. 아, 알겠어, 이제 알겠어. 내가 한 번 해볼게. 진짜야? 이거 진짜 초등학생인데. 완전, 완전. 오케이, 좋아. I got it. 뒤로, 뒤로, 뒤로. 오케이, 가자. 자, 해봅시다. 천천히. 주고. 저는 이제 갈 거야. 여기, 여기 주고. 둘이 원투, 둘이 원투. 아니, 저쪽으로. 하영이 이제 여기 주고. 둘이 원투, 둘이 원투. 아니, 저쪽으로. 하영이 이제 여기 주고. 아, 그러니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왜냐하면 기찬아. 너밖에 안 보여서 너한테 준 거야. 내가 이게 가끔씩 보면. 진짜 우리 포기하지 마. 프로들만 늘 때가 있어요. 희찬이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지 몰랐을 거야. 미안해, 사과할게 일단.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그쪽에서 저만 몇 명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한테 막 한 두 명, 세 명 오면 한 명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뒤에 수비에 계속 있지 말고. 둘 중에 제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 만약에 와요. 그럼 저쪽으로. 그러면 오른쪽에 누가세요? 둘 중에 둘이 지금 저만 가세요. 둘이 지금 저만 가세요. 내가 오른쪽에 있어. 편한데. 내가 오른쪽에 있어? 나 상관없어. 나 몰라 그런 거지. 나 오른쪽에 있을 거야. 그럼 형이 오른쪽 수비? 이쪽 나가주고 만약에 제가 이쪽에 있는데 다 쌓이면 한 명 무조건 나가죠. 하향이 무조건 저 위에 올라가 있고. 막으면 막으면 낙연처럼 펴준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둘려 했는데 이 수비가 여기를 막고 와. 그러면 반대로 가고. 얘가 안 막고 그냥 오면 패스. 그러니까 이 옵션만 생각하면 공 안 뺏길 수 있어요. 차분하게.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아 너무 어려운데. 오 찬찬. 야 우리 팀에도 양세찬 있다. 여기 여기. 나 어디? 여기? 시작하면 뛰어가. 골대 앞으로. 앞으로? 여기 앞에 서있잖아. 때린다고 지금?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왜 하지 마.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야 오늘 이기자 진짜. 오케이. 네. 파이팅. 오케이.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했잖아. 올라가. 좋아 좋아 지금 좋다. 자 하영이는 일단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놔둬 버려. 쭉쭉쭉쭉쭉.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상이찬. 들어가 돼 쭉쭉. 들어가 들어가 돼. 들어가 돼 들어가 돼. 들어가 들어가. 나이스. 죽고 굿 두시다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죽고 굿 두시다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짤린다. 짤려 짤려 짤려. 자리 지켜. 패스는. 패스는 살살하면 안 돼 야. 야 야 야 셰잖아 셰잖아. 야 이거 킥으로 해야 돼요? 킥으로 해야 돼요? 지구로 발로. 발로 발로 발로. 어 발로 발로. garde스 Mann Desk 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좋아 좋아 좋아! 좋아 좋아 좋아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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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야 돼! 나가 인마! 슛! 아! 야 다르마! 야 다르마! 야 다르마! 야 다르마! 야 다르마! 다르다! 좋았어 좋았어! 야 황희 찬스 서비스 미쳤어! 고맙습니다! 미쳤어! 달라 달라! 재밌다! 야 나가야 돼 나가 인마! 야! 야 나가야지! 방훈아! 뭐 하는 거야? 하영이를 왜 그런 거야?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영아! 야 방훈아! 무조건 나가야 돼! 그냥 그럼 하영이한테 그 찬승 좀 해! 형 근데 너무... 아이씨! 자 우리 선제골 처음이야! 세찬아! 네가 좀 더 해줘야 돼! 나이스 컷! 야 나갈 땐 확 나가줘! 야 그리고 희찬이 짱보니까! 패스할 땐 본관 잘 만들어서 줘야 돼! 붙여야 돼! 됐어! 희찬이 붙이 말고! 왜 이래! 좋아 좋아! 왜 이래! 좋아 좋아! 야 야 야 붙여! 좋아 좋아! 좋아 좋아! 좋아 좋아! 좋아 좋아! 한 번씩 골을 넣는 게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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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! 야 다 만들어줘! 다 만들어줘! 야 이찬아! 야 그냥 다 만들어줘! 야 그 약속 지키겠어! 한 명씩 골! 한 명씩 골 넣어준다는 거! 와 이거! 뭐야! 야 그 약속이 진짜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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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! 이거 너무... 야! 이거 말도 반칙이지! 형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러면 돼! 좋아! 와 진짜! 와! 미쳤다! 이게! 어 열받아 이제! 내가 할 수가... 아니, 준빙 없어! 런닝맨! 전港独家! 이거! 이렇게! 이거! 내가 열 받았어! 내가 할 수가... 아니, 준빙 없어! 런닝맨! 마TV 슈퍼! 전港独家! 후 생기 1! 태일 신상! 여사! 야! 여사! 야!